왜 제가 하냐면은 여기에 잔디 싹 깔고 정글 만들려구요 한번 제가 부셔볼게요 음 자 어 좀 쎈데 생각보다는 벽이 쎈데요 일단 망치 하나로만 보시는건데 별거 아니네요 오케이 힘 하나 나셨어요 별거 아니네 아 근데 금방 때려부시는데 너무 약한거 아니야 내가 강한건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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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강의 으 지금 창고 해체 중 으 그거 아 그거라도 줘 어 아 모자 쓰니까 존나 못생기고 대두 같잖아 코 존나 커 보이네 어 엄마 노란색 모자 없어 어 노란색 모자 좀 어 노란색 모자 쓸게요 안전모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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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n 으 으 으 뭐 으 으 으 상남자인거 보셨죠? 오케이 아 지붕 내려앉으면 나 큰일났는데 진짜 일단 공간이 이렇게 튀었어요 지금 부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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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쌌요 지붕부터 하고싶은데 제 생각은 조금 위험하지만 빠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 이거 앞으로 밀어버릴겁니다 집이 좀 약하긴 한데 흔들린다 간다 화이팅 잠시만 깜짝이야 아 씨발 팔아파 아 씨발 아 줄 끊겼어 아 존나 아파 아 아 화이팅 화이팅 최배달이 황소를 때려잡았으면 난 창고를 때려잡겠습니다 창고를 맨몸으로 때려 부수는 산을 최고다 자연의 왕 훅 들어오죠 준비 시작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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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배떼기 아 배떼요 포기하지 않는다 파이팅 세 пожr 아모 까 packet 암모 Dust 아니 왜 뒤로 넘어가 씨바 앞으로 땡겼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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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뒤로 넘어가 나 앞으로 땡겼는데 왜 뒤로 넘어가 뭐야 나 앞으로 땡겼는데 보셨죠 최배달님이 맨손으로 황소를 때려잡았으면 나는 맨몸으로 창고 때려 부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거 한번 확인할게요 와 육박이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치지 않고 지금 조심스럽게 부셨어요 지금 상황은 이래요 상황 잘 넘어갔어요 뒤에 하우스 한번 볼게요 뒤편에 하우스입니다 무너진 거 아니야 뒤편 하우스 잠깐만 와 근데 내가 진짜 튼튼하게 짓기는 하나 봐요 뒤로 무너졌는데 나무가 버티고 있어 나무가 살짝 무너졌어 살짝 나 진짜 뭐 만들 때 대충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와 나오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이스